안녕하세요 멜론 장갑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술집을 좀 그린건데 하나도 안닮은거 있죠 두 번째가 이제 후배들하고 좀 술 한잔을 했어요 혀가 꼬일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취증 턱을 하게 된 계기는 원래 이제 두 명의 후배하고 이제 숫자를 같이 했는데 한 명은 최근에 저랑 합류를 했어요 5a1 클럽에 합류 크루에 합류했죠 한지 한 3개월 됐어요 이 친구의 다른 친구를 한 명 초병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 친구랑 이제 술을 한잔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퇴근해 왜 뭐하냐 이렇게 하다가 우린 난 10시에 잔다고 10시에 자면 뭐합니까 왜 10시에 자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니까 이 친구랑 나는 10시에 자고 보통은 한 4시 반? 5시에 일어나려고 노력한다 왜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했죠 나는 오늘 이렇게 술을 먹고 있지만 옛날에는 정말 술을 많이 먹었던 사람이고 내 인생은 탕진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에 대한 반성이 되게 많았고 사실 이거를 가장 시작했던 계기는 그 담당 임원이었거든요 5년 전에 담당 임원이었는데 그분이 약간 트렌디한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5일마다 우리를 모아놓고 자기가 공부했던 걸 떠드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어느 날 5일 아침에 딱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베네스의 구겐하인 미술국에 가보면 Change Time, Change Place, Change Thought, Change Your Life 어쨌든 결론은 너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시간, 장소, Place, Thought, 생각, 생각, 사랑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바꿔야지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어? 타임배분? 내 스스로 타임배분 할 수 있네? 내가 맨날 12시, 1시에 자는 사람이었는데 타임배분을 10시, 11시에 자고 4시,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되면 내 인생이 바뀌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바꿨거든요 내 인생을 오늘 헤어지면서 빠이빠이 지금은 9시 30분인데 일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연락하자고 5시에 알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영상 굳이 이렇게 혀가 꼬인 상태에서 찍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얘기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정말 후배한테 술이 취했으면 돌아가고 꼭 이 얘기는 하고 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집어든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에서 핵심 딱 두 가지만 정확하게 두 개만 알려드릴게요 단 10명, 단 한 명이라도 봐도 돼요 저한테 제 영상을 단 한 명이라도 봐도 좋으니까 이 영상을 남겨주고 내가 자야겠다 지금 술이 깨네? 상위 1%만 할 수 있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기억하라 인생이란 단지 하루들의 누적 단지 한주들의 누적 단지 한달들의 누적 그리고 단지 한해들의 누적에 불과한 것이 뭘? 결국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것들이 누적되어 당신의 인생이 성공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친구는 오늘 저한테 내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연락드릴게요 한 친구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왜 공감했을까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 사람 매일 5의 에임을 누적하고 있구나 나도 누적해야겠다 이 책이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백만장자 습관 중에 정말 핵심이 이 문장인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돈 받고 돈을 해온제로 보여 드려야 돼요 이거는 정말 이거예요 당신이 사무실에서 최악의 아침을 맞이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에게 그날의 나머지 시간들을 낭비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 누구라도 좋은 날들 속에서는 잘할 수 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누구라도 everybody can do 좋은 날들 속에서는 잘할 수 있다 그러나 진짜로 성공적인 사람들 즉, 자기 수련 습관을 5에임에 맨날 다시 일어나 을 지키는 사람들은 나쁜 날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씨가 굳어 오늘 날씨가 비가 와 오늘 날씨가 눈이 와 애도 힘들지만 꾸준히 자기의 길로 나가간다 지금까지 당신이 나쁜 날에 얼마나 많은 예외 상황들을 만들어 왔는지 나는 비가 오니까 안 나갈까 오박이 오니까 안 나갈까 비가 쏟아지니까 안 나갈 거야 상관없이 예외 상황을 한 번만 더 라는 것은 결코 상황을 더 나아지게 만들어 주지 않는다 그 반대로 그것은 바로 그만큼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비가 오니까 난 나가서 러닝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더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어제 술이 취했는데도 난 운동하지 않을 거야 난 한숨만 더 잘 거야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백만장자 습관이 아닌 거죠 그 반대로 그것은 바로 그만큼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상황이 손실 수 없게 될 정도로 악화되기 전에 당신 스스로를 멈추게 하는 자기 수련 습관을 길러라 이것으로 인해 나쁜 날 나쁜 주 나쁜 날을 회복시켜주는 습관을 개발시킬 수 있다 오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오늘은 꼭 비가 오니까 그는 아닌데 하필 비가 와 막걸리에 파전 먹어야 돼 이런 날이야 자 여러분이 지금 백만장자가 되겠다고 괘씸했어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술을 먹었음에도 불가 술이 지금 완전히 깼어 이 영상을 남겨드리는 것은 제가 어떤 습관을 개발시키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타박하는 겁니다 제 영상 싫어요 영상 남겨드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오늘 한 명의 후배를 5AIM으로 더 초대를 했고 그리고 이 영상으로 100개의 악플 이거 Thumbs Up을 당한다 하더라도 단 한 명의 Thumbs Up의 사람이 있는다면 이 영상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백만장자의 습관을 개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넷플릭스를 보고 그냥 누워 계시겠습니까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고 같이 백만장자 되어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